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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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님 어 가자 가네 1대1 한번 하시고 닉방전 하시죠 그러면 오오 오오 좋아 좋아 어 아 조비로 깍치네 나는 뭐 상관없어 민가님 뭐 민가님 쫄리세요? 쫄리면 돼지시든가 어? 아니 한 거예요 개스까 어 그래 그래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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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가님 단판 하실래요? 오판 삼선 하실래요? 재미를 위해서 오판 삼선 같은 소리 하네 남자가 어 달고 나왔으면 한판에 그냥 썰어버려야지 아니 저는 민가님한테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럼 뭐 걷어차시겠다면은 아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아 님 머리통도 같이 걷어차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예 민가 선수 아주 굉장해요 어 참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이마딩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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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탑으로 오라고 들었는데 나도 마지막에 미드로 바꿨다고요? 아 아 미드로 아 뭐 이런거 가지고 자 이레벨 동시에 찍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웃기지? 치사하게 포탑 뒤에서 있죠? 당연하죠 하이버딩거 원래 치사한 캐릭터인데 원래 하이버딩거 치사한 캐릭터인데 어 그걸 저렇게 몰고 가죠? 네 졸려랍니다 네 오! 패시브거든요 패시브 그쵸 패시브가 아주 도움이 닿 Yahn 게임하시노 아! 아~! 오!!!! 오!!!!!!!!!!!! 안죽죠? 오!! 저는 스펠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빙하님 이제 자살 준비하세요 예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분신자살이거든요 한대만 맞으면 그냥 뒤지는거거든요? 네 아 저는 아직 만화가 차고 있는데 네 볼 수 없는 네 치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싸움입니다 네 서로의 닉네임을 지멋대로 바쁘겠다고 목숨으로 삼는 모습 아 제가 이길 겁니다 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안 맞죠? 아 이거 맞대는거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틈 만남에 도발하는 모습 아주 좋고 좋아요 어제는 같은 팟시스트였지만 오늘은 저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지만 미간 선수 지금 섣불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포탑이 형은 그러니깐요 포탑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살짝 뒤에 물러나가지고 어 이거는 빵테온이 살짝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저는 가까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조건이 뭔가요? 포탑 먼저 포탑 먼저 깨거나 먼저 1킬 따거나 누가 누가 어 누가 누가 발닭개가 되는지 집 가지 말고 너무 귀 먼저 먼저 킬 따신 분 이제 시체 위에서 춤 한번 추면은 승리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네에 아 민가가 큐딜이 생각보다 세네 근데 근데 저거는 민가가 잘하는게 아니라 빵테온이 원래 센 거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에 틈 만남에 도발하는 모습 민도 빵테온 가지고 오시던가 예에 맞았죠 개같은거 흐흐흫 흐흫 조급해하면 안됩니다 예에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킴팡이님의 그 조언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 저기 안맞네 안죽네 포탑이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니까 미니언 상황도 지금 미화선수 좋지가 않아요 예에에 미화선수 이러면요 포탑 그냥 밀려서 끝나거든요 어기 gebru implants 오아아아 오아아아 포탑이 이거를 포탑 트롤하거든요 한번 패시브드린겁니다 드림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오오호오호오오오옹 아czasIP 어 Luna 지금 기세등등하죠? 어 재밌죠? 재밌죠? 재미있죠? 너무 꼼꼼하네요 자 두 선수 지금 5레벨까지 올라갔고 아주 짜릿해요 일로와 집을 왜가요 아저씨 아가씨 집을 집 못가 집 못가 집가면 안돼 집을 왜 못가요 아니 힐테일에 왜 집을 가요 아니 그런게 어딨어요 원래는 원래 못가요 원래 그래요? 어 자 이게 챔피언 자체가 이게 두 선수 지금 방황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라고 하시잖아요 못가는게 맞는가? 아 집 가세요 그러면 네 원래 제가 뭐지 개구멍님 나 못간다 그래갖고 졌었는데 이웃님이랑 1대1 할때 아 그래요? 어 저희는 그 뭐야 푸탑이랑 1대1해서 챔피언 먼저 죽이는거랑 아 그래 그러면 가 집에 가 어 네 CS 100개 먹는거랑 그런거 였습니다 아니 지금 포탑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챔피언 자체가 지금 탑신병자랑 미드 정신병자가 만나가지고 어 네가 선수 ど forgive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방금 궁거였죠 아 그냥 좀 멀리 가시라고 보내드렸어 경고를 드린거죠 한번만 더 내 혼난다 약간 이런거죠 어 발 짓눌러버린다 슬쩍 와드 박아보죠 밟아버리겠다 이 와드는 왜 남길래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남길래 아니요 이게 또 민가선을 설계할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졸렬하게 또 옆에서 저렇게 공격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봐 그쵸 조내력시라면은 충분히 옆에서 졸렬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와나나 이러고 죽일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때문에 이제 민가선수 입장에서는 한치도 방심할 수 없다 이거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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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아 다시 개선해지만 민가선수가 더 개선해요 침착하게 해야해요 침착하게 아 이런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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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큐가 좀 많이 아프십니다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아 아프면 살려라 조심해라 아이고 선배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지금 상대가 쓰는 어그로네 끝났고요 스펠도 안썼죠 어 존매라도 감각해가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민가님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닥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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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일단 닉변하시고 닉변 진행하고 이제 일반 출발합시다 버스 아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네요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그거 탈피했어요 이윤님의 발닦게의 발닦게라뇨 하하하하 그렇게 되는거네 조만간 이윤님 방송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이윤님의 발닦게의 발닦게입니다 인사를 좀 드리면 되겠네요 비열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님의 발닦게의 발닦게입니다 이걸 갑자기 줄을 타버리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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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